과연 쿠팡 다음은 아기상어가 될 것이냐. 스마트 스터디의 뉴욕증시 상장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요즘 이거 유명한 거 아십니까? 홍방꿀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오피셜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노홍철 반대로 하면 꿀입니다. 이러면서 카카오티비 주식 예능에서 노홍철씨 반대로 하면 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기사가 떴더라고요. 노홍철 삼성출판사 매도하자 급등. 홍방꿀 입증. 이 정도로 기사가 뜰 정도면 진짜 과학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삼성출판사가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DM도 왔다고 해요. DM 아시죠? 인스타로 개미는 뚠뚠이라는 예능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출판사 파셨나요? 크크크크 삼성출판사 오른 걸 보니까 노홍철씨가 파셔서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뭐 장난이지만 노홍철씨도 장난으로 받으셨지만 속으로는 약간 마음이 좀 쓰라리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삼성출판사가 왜 올랐냐는 거죠. 나스닥 상장설에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 자 이거 포인트 옵션 형광펜으로 바꾸고 나스닥 상장설에 이틀째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핑크퐁, 아기상어 등의 콘텐츠를 제작한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야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네요. 추측이 제기되면서 삼성출판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가 그래서 삼성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추진 사업 분야가 이렇고 계열 회사가 이렇다고 합니다. 계열 회사 안에 스마트 스터디가 있고 추진 사업 분야 안에 핑크퐁이라는 게 있어서 아니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간무이키에 가봤죠. 나무이키에 핑크퐁을 쳐봤더니 삼성출판사의 관계사인 스마트 스터디에서 만든 어린이 교육용 앱에서 시작된 애니메이션 동요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 브랜드가 핑크퐁이에요. 핑크퐁의 대표작은 상어가족이다. 그러면 스마트 스터디랑 삼성출판사가 관계사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나 봤더니 삼성출판사에서 아동교육부만 분리 설립됐대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터디가 삼성출판사의 아동교육부고 그 스마트 스터디에서 만든 핑크퐁이라는 콘텐츠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에서 핑크퐁이라는 브랜드에서 상어가족이라는 대표작을 만들어서 그게 이렇게 이슈가 됐다. 아기 상어 베이비 샤크 뭐 이거지 않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핑크퐁 스마트 스터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우리는 글로벌 IP 회사입니다. 재밌는 고품질 콘텐츠를 만들고 높은 기술력을 더합니다. 플랫폼을 뛰어넘고 국경을 가로질러 전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핑크퐁, 핑크퐁 그러니까 콘텐츠 영역으로 가봤더니 거기 핑크퐁이 나오더라고요. 핑크퐁 동화부터 RPG 게임까지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게 스마트 스터디 홈페이지였고 그래서 제가 핑크퐁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여기 상어가족이 이렇게 이쁘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유아동 브랜드로 다양한 채널, 제품 도서, 교급, 팝업스토어,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실적도 실시간으로 핑크퐁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유튜브 구독자가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칠천, 사백만. 와 키움증권 채널K도 칠천, 사백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유튜브 조회수는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가격도 350억 건 가까이가 현재 찍히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컨텐츠 사업에 역시 위험이죠. 이렇게 스토어도 만들어서 관련 제품을 팔고 있더라고요. 핑크퐁 스토어라는 걸로 아기상어 스탬프 콤콤 무료배송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분기업 나스닥 상장설은 있습니다만 나스닥 상장에 관한 논의는 진행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또 도대체 나스닥 상장설은 어디서 나온 건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난해 11월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미 그때도 나스닥 상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된 바 없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건 11월부터였고 스마트 스터디 측에서는 나스닥 상장에 대한 논의 진행된 바 없다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즈니스 포스트의 기사를 보니까 업계에서는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가 있는데 최근에 쿠팡의 상장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스터디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 결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찾았을 때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대감에 계속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확실치 않아서 주가가 조금씩 변동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찾아봤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 마이 리틀 타이거의 외형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가 아 이게 언제 거냐면 2019년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게 2년 전 얘기인데 그만큼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 리포트가 가장 최근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 체크 포인트를 보니까 첫 번째는 계열사 아트박스 아트박스 우리 어릴 때 많이 갔잖아요. 그 문방구 비슷한 거 완구 문구 이런 거 사러 지금도 이제 20대 30대 여성 대상의 아이템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아트박스고요. 마이 리틀 타이거는 1에서 7세 대상의 어린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장난감 같은 거를 파는 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개가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 그 2019년에는 스마트 스터디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핑크퐁 아기 상어에 대해서 이때도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2년 전에 평가를 했던 자료인 거 감안을 하고 보시면 다만 스마트 스터디의 실적 개선은 삼성 출판사의 지부법이익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결 실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기여는 없다. 라고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이 정도로 증권가의 시각은 이렇구나 정도로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토박스 코리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관련주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찾아봤는데 이거 리포트가 없어서 한국IR협의회에서 나왔던 2020년 8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스 DMV 기관에서 나왔고 김태립 선임연구원이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자료가 너무 길어요. 60몇 페이지 정도가 돼서 제가 그걸 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스마트 스터디로 검색을 해봤더니 찾는 항목이 없습니다. 뜨더라고요. 자 그러면 핑크퐁은 있겠지? 찾는 항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 상어 있겠지? 없습니다. 상어 가족 검색해봤습니다. 없고요. 아니 그러면 상어라고 치면 나오겠지? 없더라고요. 그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토박스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가서 상어를 검색하면 나오겠지.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상어부터 검색해보자. 상어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핑크퐁 검색했는데 또 검색 결과가 없어요. 스마트 스터디를 검색해보고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 바보야 스마트 스터디로 토박스 신발에서 어떻게 그 상품이 올라오겠니? 저에게 참 바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이 좀 느껴졌는데 결국 찾아냈습니다. 2018년 자료에 아기 상어 핑크퐁 캐릭터의 아쿠아 슈즈가 인기다. 이게 바로 그 토박스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팔았는데 지금도 팔고 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관련주가 진짜 맞나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궁금해서 토박스에서도 아직까지 아기 상어 관련 신발을 팔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진짜 관련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리고 오로라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흥극중권에서 나온 리포트 최정경 연구위원이 2020년 10월에 준비한 리포트인데 앞으로 보여줄 콘텐츠가 더 많다. 오로라에 대해서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여기도 알고 보니까 오로라 월드라는 거를 해서 완구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팔고 있더라고요. 대표 캐릭터는 유후와 친구들, 국내에서는 신비아파트. 이게 또 대세라면서요. 신비아파트가 약간 어린이들을 위한 공포만화라고 하던데 어렸을 때 또 공포만화 또 재밌거든요. 이게 있어가지고 오 이거는 신비아파트 있구나. 그래서 이건 볼만하다라고 해서 봤는데 핑크퐁 원더스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는 핑크퐁이나 아기 상어 관련 내용이 없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 핑크퐁 상어가족 멜로디 어항 세트를 파는구나. 근데 이것도 2019년 자료라서 혹시 또 들어가면 또 없는 건 아닐까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때 당시에 2019년에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 봤더니 오 오로라 유후 투 더 레스큐 와 넷플릭스 어 규모 상당한데 보니까 여기 또 핑크퐁 핑크퐁 와 다행이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상어가족 감각놀이 세트 팔랑팔랑 바스락 흔들면 노래를 해요. 핑크퐁 아기 상어 대굴대굴 굴리면 노래가 나와요. 아무튼 여기는 아직까지 아기 상어랑 판매 계약을 맺고 있고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해서 얘는 여전히 관련주로 엮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뭐 토박스도 확실한 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더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공부한 정도는 여기까지다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해야겠죠. 자 관련주 어떤 맥락인지 이해했고 관련 상황들 다 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나스닥 안 간대요. 뉴욕 증시 안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가면 좋겠지만 안 간다고 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기대감에 급등하는 종목에 우리가 굳이 이거 괜히 발을 들였다가 혹시 또 크게 다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 높아심에 안 간다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정리를 해봤고 관련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실적은 뭐 관련해서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수수료 최다 90% 할인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